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보리 Initi sequences 스타트!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똥마시대 스타트 가자 자 신속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지금 멋쟁애님께서 여기를 잘 모르거든요 여기 위치가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제가 입구까지는 안내하고 그 뒤로 저는 잠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? 그 뒤로 저는 잠깐 빠지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멋쟁이님께서 조금 둘러보고 이콜이랑 나중에 한번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야? 뭐야? 문 육창 깨져있어? 유리가 깨져있어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? 저기 깨졌네 저게 뭐야? 이제 이콜이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콜이는 가고 저 혼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와.. 긴장된다.. 뭐야? 뭔 소리야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죽겠네.. 새소리.. 새소리 들으시라.. 새소리 들으시라.. 새소리 들으시나요? 새소리 듣는 중 새소리 들으시나요? 새소리 듣고 싶어요 새소리 듣고 싶어요 새벽이 또 싸워버렸어요 아.. 죽겠네.. 자꾸 잡음이 들려요 비명 아니야? 비명은 아니구야 자꾸 잡음이 들려요 잡음 소리가.. 뭐야? 뭔 소리야? 미치겠다 진짜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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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다리 떨린다 다리 떨린거 보이세요? 여기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언제 뭐가 같다 할지 몰라요 뭐야? 야이씨 아이씨 놀려라 잠시만요 종소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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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1초로 이동해 볼게요 어? 잠깐.. 아까 강당에.. 강당이 여기.. 이 문 기억나요? 이 문 기억나신 분? 내가 들어갈 때 문이 여기 들어갔잖아 아까 전에 이 문.. 아닌가? 문 열었었는데.. 이 문이 여기 들어갔잖아 바람 안 불어요 바람 하나도 안 불어요 구리게 만나러 갈게요 아.. 저.. 붕붕 소리 때문에.. 여기는 진짜 절대 없습니다 야.. 너 소리 못 들었어? 예.. 못 들었습니다 내가 아까 저기 위에 계단타고 올라가잖아 올라가서 거기 들어가는 소리가 나더라고 저 차에서 히터 틀고 있었어요 왜요? 추우니까요 붕붕 소리 났어 등치는 커가지고 쫄기는.. 뭐라고? 등치는 커가지고 쫄기는.. 너 봐봐 좋겠다 갑시다 형님 형님 뭐있어? 그거 어딨어? 손이? 응 저기 앞에 있어 어디? 저기 있구나 저기 밀렸어 어디로? 지금 앞에서 빛으로 빌렀다고.. 앞에서? 뭔 앞에서? 이쯤에 있었어 아 이쯤에 있었다고? 근데 이곳이 움직였다 소리 안 났는데? 아까 소리 났어 진짜.. 소리.. 소리.. 안에.. 가만히 있어 지금.. 가만히 있잖아 지금.. 들어봐 잠깐만.. 잠깐만.. 야야야야.. 뭐야 뭐야.. 들어줘 방금.. 들어줘.. 뭐야? 존나 잘 왔어! 존나 잘 왔어! 존나 잘 왔어! 나 잠깐만! 들어와! 존나 잘 왔어! 존나 잘 왔어 지금! 여러분들 봤죠? 멋쟁이님이랑 내가 무슨 소리를 들리나 했어 멋쟁이님도 무슨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앞에서 비추고 계속 이러고 있어 앞에서 가까운 곳에서 앞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좀 여쭈어 잠깐만 형님 지금 뭐 소리내고 있어? 이거 사람이 붙어가지고 işt 편집 இல 여기 있으세 여기 있어? мн 무슨 소리야? 흰님 장난치지마 peak 나 안해봐 나 안 해야라고 지금 지금 장난... 뭔소리야? 너 누구야? 장난 그만 쳐 장난 그만 쳐 지금 누구냐? 누가 힙바람 불어? 누구냐? 형님이 되도록이면 앞을 좀 서야될 것 같으니 일단은 내가 형님 앞에 어느정도 나오고 이 정도 선에서 있어야 될 것 같으니 그래야지 형님이 뒤에 있으면은 아니 형님 뒤에 있다 나와 밖으로 나와 누구야? 시끄러워 시끄러워 선생님 들었습니까? 여러분 들은 사람? 왜그래? 소리 집중 소리 집중 가까이 있어 저 뒤쪽 아니야? 이쪽 소리 같은데? 이쪽 소리 저기 저 investigSE 형님 뭐 하는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 이고리가 왜 자꾸 형님한테 이런 말을 하냐면 아까 다 찍게 아까아까만 아빠 오빠 거기서 소리 나 지금 오버하지 말고 이제 들어와 거기서 소리 난다고 아니 나 이쪽이였어 이쪽이였어 하지마 그만해 여러분들 제가 하다만 마저 할게요 내가 왜 자꾸 그러냐면 기운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기운이 느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기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소리 집중 소리 소리 자리 너 어디에 가? 지금 할 말이 있는거지? 잠깐 기다려 가지마 어? 여기있다 자 나와 장난은 여기까지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여자야 남자야 장난을 짓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지 뭐라고? 다시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? 다시한번 소리집중 어디있는지를 말해 한곳에 진드컵이 멍커있어 ань 이거 뭐인데? 너 가만히지 야! 뭐야? 지금 장난하는거야? 뭐야 지금 장난하는거야? 장랑 그만 치라고!! 여기 나와!! 장랑 그만 치라고!! 미쳐버리겠네 진짜.. 뭔 소리야 자꾸.. 미쳐버리겠네.. 미쳐버리겠네.. 잠깐만.. 미쳐버리겠네.. 하지마.. 하지마.. 미쳐버리겠네.. 지금 방송하시는 분이 오고요? 네 방송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뭐야? 창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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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 얘기해 봐 왔어? 왔어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할 거 없지 계속 이렇게 숨어 당기면서 주저리주저리 떠들기만 하고 말 안 할 거지 말 안 할 거지 이렇게 자꾸 숨어 당기면서 떠들기만 할 거지 구독! 좋아요! 알람개짱 부탁드려요